플라스틱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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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안녕하세요. 21세기 에렉트로 리티오 무엇입니까? 하늘 아들댕이 이제 완성만큼 끝났습니다. 지금 어떻게 만나서 같이 하시게 되셨을까요? 어... 만난 거는... 20세 이 말이에요. 혹시 공연 중이었어요? 공연 중이었어요.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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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지낼 거에요. 그때 록 페스티벌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는데 갈 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있었고 잘 웃겼습니다. 이제 이번 정규에 나오는 거에 대한 소감과 해서 소비를 부탁드립니다. 한 5년 전? 제가 따로 활동을 하다가 또 같이 하면 재밌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 이번 앨범은 좀 작업을 하게 됐어요. 저희가 결성한 것이 10년 넘은 거 같은데 저희가 활동하면서 저희를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통장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사진도 없고 어떻게 생긴 그룹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들대로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형이 좀 뒤에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사진을 찍으러 일단 모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우리끼리 카메라 들고 이 동네 가서 찍자 했는데 점점점 일이 커져서 호주해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고 회사에서 인터뷰도 해주시고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! 이제 마지막으로 오돗 음악을 처음 듣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 같아요. 지금 오돗이 기존의 음악이랑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트렌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필끗 감성 그런 느낌 있어요.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잘 조여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 이 영상 다른 영상 거의 다 いう